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열심히 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 되어요 내가 가진 것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적다고 땅에 묻지 말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전하라고 주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뻐하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때까지 자녀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 되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